남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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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손가락이 쫙 펴봐요 페이커 선생님 손가락이 쫙 펴봐요 손가락이 쫙 펴보고 손톱으로 한번 봐봐요 하나 둘 셋 손톱으로 봐봐요 자기 손톱으로 봐봐 하나 둘 셋 똑똑한 색 알고 있었구나 이거 알지 이거 알고 있었구나 이런지는 식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식상합니다 아니 멍청한 거 같아가지고 이런 진행 식상합니다 여러분들 아 참 진짜.. 그럼 니가 진행하세요 역할 5분만 바꿔 볼까? 아니 아니.. 어.. 아니 나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병씨처럼 이렇게 보는 새끼들이 됐대요 완전히 개빡대가리라고 나 이렇게 볼 줄 알았지 아 진짜? 아 미안해요 머리가 좁진 않아요 미안 미안 아무튼 자 추천지 괜찮게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.. 아무튼.. 운영장님 BJB야 발언했어요 빡대가리라고 운영장님 보고 계신가요? 빡대가리 그러면 내가 빡대가린이 된다니까 바로 바로 봐봐 바로 빡대가린이라고 그러잖아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들 머리가 안 좋은 사람한테 머리가 안 좋다고 하는 건 욕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마 그러면 너네 다 얘네 다 신고해야 돼 저한테 맨날 나한테 욕하면 돼 저 진짜 머리가 안 좋아요 이렇게 두 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여자분꺼도 제가 즐겨 사용하는 거고 남자분꺼는 제가 좋아하는 거 이게 뭐야? 향수예요 향수? 남자 향수도 제가 좋아하는 남자 향수? 오.. 이거는 방송 끝나고 이거 방송 끝나고가 아니라 이따가 제가 이거 바로 이게 드리는 그 있을 거예요 이거 향수 또 저 폴라로이드는 뭐예요? 네네 아니 이거 또 혹시나 저희 방송하시는 거 재밌게 보시는 분들 저희 사진 같은 거 좋아하실까 싶어서 찍어서 아 그럼 지금 한 번 찍을까? 어떻게 찍어? 어떻게 찍어? 모르겠어 그냥 이거 찍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찍을까? 이거 누르면 돼요 이거 하나 둘 그냥 누르면 돼? 아 이거 여기를 보고 여기 이렇게 좀 찍으면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찍어서 아 필름이 다 됐네 여러분들 죄송해요 필름이 다 됐네 어머 필름 필름 어머 어떡해 나 필름 필름을 안 가져왔다 대박 아 진짜 진짜로 진짜 어머 죄송해요 다시 한 번 찍으면 되나? 아니 아니 필름이 다 된 거야 하나 한 번 다시 아니 오류나 쓸 수 있잖아 아 나 귀까지 빨개졌네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진짜 나 귀까지 빨개졌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빡대가리 아 진짜 안 가졌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